안녕하세요 와인 소믈리에 자 오늘은 일곱 번째 시간 남부론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부론 자 북부론과 달리 남부론은 먼저 키포인트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북부론은 어땠나요 북부론 자 쉬라 70에서 60 그리고 그루나슈 그루나슈가 30에서 40 정도 혼합이 된다고 했죠 쉬라의 비율이 좀 더 높습니다 반면 남부론은 반대예요 그루나슈가 70에서 60 그리고 쉬라 쉬라가 30에서 40 자 그루나슈와 쉬라의 비율만 바뀌게 됩니다 자 이유는 북부론보다는 남부론이 자갈토양이 훨씬 커요 이게 북부론의 자갈이면 남부론이 훨씬 더 큽니다 자 먼저 이거를 키포인트로 좀 숙지를 하시고 다음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남부론 북부론에 비해 훨씬 큰 자갈토양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물의 배설물 부엽토를 이용한 유기농법 유기농법을 사용하고 있고요 자 그루나슈, 쉬라 먼저 설명해 드린 것처럼 7대 3 또는 6대 4의 비율로 구분이 되어 있고요 아비뇽 유스 사건의 CDP 즉 샤또프 딥바프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현존하는 포도품종 몇 가지? 샤또프 딥바프 13가지 근데 어떤 품종이 들어간다? 자 레드 품종과 화이트 모두 다 블랙되는 게 바로 이 샤또프 딥바프의 특징이라고 했습니다 자 불꽃 정렬의 와인 지공다스 자 이 지공다스는 왜 불꽃 정렬의 와인이라고 그러냐면 사실은 이 지공다스는 은둔자의 와인이라고 하기도 아 지공다스는 왜 불꽃의 와인이라고 그러냐면 십자군 전쟁 당시에 파병됐던 군인들의 대다수가 기사도 있었지만은 그 기사가 되고자 서민 즉 농민 출신의 천민들 중에서 전쟁에 일부러 참전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당연히 평생을 살면서 자기가 너무 힘들었겠죠 힘들면서 일확천금이 아닌 정말 뜨거운 정렬 하나만으로 자기 신념 하나만으로 전쟁이 나가서 전쟁 영웅이 되어서 다시 귀향을 해서 돌아오겠다 유독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던 곳이 바로 남부의 지공다스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열정과 신념을 따서 불꽃 정렬의 와인이라는 지공다스 이름이 붙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북부론과 달리 그 전 시간에 제가 북부론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뭐 마을의 이름을 알려고 그랬죠 뭐 코로나스 그리고 콩드리에 콩드리에 비오니의 품종으로 만든 화이트 와인 생산 지역이 바로 마을이 바로 콩드리에고요 그리고 에르미타주 크로즈 에르미타주 제가 그거는 전 시간에 다 말씀을 해드렸죠 그 말 이름만 알고 있으면 된다 왜? 론이나 아니면 꽃드 디 론이라고 표기되는 와인들은 북부론이 남부론이 알 수가 없어요 왜? 북부론의 와인들은 그 말 이름을 알아야지만이 그게 북부론이 와인인지 알 수가 있는 거고 남부론은 항상 더 간단합니다 남부론은 라벨에 아주 간단하게 되어 있어요 그냥 론이라고 표기가 되든가 아니면은 앞에 콩드가 붙어요 콩드 디 론 다시 볼게요 꽃드 디 론이라고 표기가 됩니다 즉 그냥 론이거나 아니면 꽃드 디 론이라고 표기가 되면은 이 와인은 100% 남부론의 와인이라고 살펴볼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은 품종을 한번 보실까요? 자 이게 바로 론에서 기르고 있는 그르나슈 품종이에요 그르나슈 품종은 전 시간에 제가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샤또네프 디파프 현존하는 포더 품종 중에서 가장 많은 13가지 포더 품종이 블링되었다고 그랬죠 자 밑에 보시면은 아펠라슈 샤또네프 디파프 콩트롤레 바로 AOC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자 레이블을 조금 더 살펴보면은 알콜 표시가 14도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밑에 부분에 보시면은 미정, 미정, 부테이유, 오, 샤토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 와인을 만들고 그러니까 와인 포더 품종을 재배하고 그리고 수확을 하고 그리고 병에 넣는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이 한 곳에서 다 맞췄다는 뜻이죠 양조자가 A, Z를 다 관장에서 만들었다고 하는 믿을 수 있다는 와인이란 뜻이 바로 미정, 부테이유, 오, 샤토 또는 오, 도메인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그러면 다음 또 라이브를 보실게요 자 지공다스 지공다스 아펠라슈, 지공다스, 콩트롤레 제가 아까 설명해드렸죠 남부 정렬의 와인이라고 되어 있고 당연히 품종은 간단하겠죠 무엇이 될까요? 크르나슈 그리고 실화가 되겠죠 크르나슈, 실화기율 자 북불원에 비해서 남부로는 와인이 조금 더 부드러우면서도 약간의 여성적이긴 합니다 그렇다면 까리냥 전시화나 제가 설명해드렸죠 까버리네소비뇽에 유전자가 들어가 있다랬죠 까버리네소비뇽에서 변형된 품종이에요 색상이 진하죠 그리고 탄빈도 높고요 그리고 랑구독 루시옹에서 많이 생산을 합니다 론 지역 밑에 있는 랑구독 루시옹에서 많이 생산을 하고요 까르냥에서 여러가지 과실의 향을 느껴볼 수 있는데요 먼저 첫번째 딸기, 그 다음에 자두, 그리고 제스민이라든지 제비꽃이라든지 그리고 육두구, 블랙커런트, 체리, 정향, 팔과, 계피, 초콜릿 등 아주 여러가지 맛과 향이, 향미 성분이 있는게 바로 이 까리냥 품종의 특징입니다 원산지는 스페인이죠 스페인인데 프랑스에서 주로 재배를 시작했습니다 까리냥 원산지는 스페인인데 프랑스에서 주로 재배를 했으며 프로방스 로제 와인으로 유명하죠 프로방스 로제, 프로방스 론, 랑구독 지방에서 테이블 와인으로 생산 테이블 와인은 무슨 뜻이냐 숙성할 필요가 없는, 즉 자기 나라에서 모든 와인을 다 소모할 와인으로 만든 내수용 와인, 자국내 와인이죠 내수용 와인을 바로 테이블 와인이라고 하고 등급은 V, D, T, 밴드 타블, 테이블 와인이 되겠죠 진한 색상, 높은 알코올, 그리고 높은 탄닌 후추향이 아주 강한게 바로 이 까리냥 와인의 특징이고요 그르나슈, 슈라 품종과 블렌딩하는 품종이면서 이 블렌딩 했을 때 아주 최고의 포텐이 아마 터지게 되죠 그리고 랑구독에서는 단일 품종으로도 와인을 재배하기도 합니다 까리냥 품종은 남부론 최고의 벨로와인 꽃두 디론, 라이벨에 꽃두 디론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 더, 코로나스 어떤게 붓브론이고 어떤게 남부론인가요? 당연히 꽃두 디론 또는 꽃두 디론 또는 론만 표기되면 무조건 얘는 남부어 앞에 코로나스 북브론에 있는 마을의 이름이죠 북브론에 있는 당연히 이거는 북브론이 되겠죠 북브론 품종 남부론은 그르나슈와 슈라 블렌딩의 7,3 또는 6,4 정도 자, 코로나스, 북브론 당연히 슈라가 6 내지 7 그리고 나머지 그르나슈가 3 내지 4가 되겠죠 자, 꽃두 디론 당연히 남부론이 되겠죠 남부론, 남부론, 꽃두 디론 품종은 방금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그르나슈 80 또는 슈라 20 남부론 70 아니면은 뭐 60까지 가도 상관없습니다 사실은 이게 빈티지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건데 근데 이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북브론이든 남부론이든 북브론은 무조건 슈라 그리고 남부론은 무조건 그르나슈가 가장 먼저 많이 사용이 되고 가장 많이 들어간다는거 꼭 이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리고 남부론은 그르나슈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부드러운 질감이 있어요 그리고 아주 잘 익은 듯한 과일향이 사람을 아주 기분 좋게 만듭니다 그리고 북브론에 비해서 여성적이고 아주 풍부한 부캐가 있어요 그리고 약간의 단맛이 있어요 단맛 단맛이 어택 입안에 약 0.03초 머무른 순간이 어떻게라 그러는데 어떻게든 이 단맛 때문에 한국의 불고기 양념 달달하고 설탕 들어가 있죠 한국의 불고기 그리고 돼지갈비 그리고 삼겹살이 아주 좋은 마리아주를 보여줍니다 자 마리아주라고 한 말은 음식과 와인의 궁합을 말하는 거죠 정리를 하자면 남부론의 와인은 슈라 품종보다는 그르나슈 품종이 조금 더 많이 블렌딩이 되었고요 그리고 부드러운 질감과 그리고 과일향 약간의 단맛과 낮은 산도 그리고 여성적임에 풍부한 부캐가 있으면서 불고기 돼지고기 삼겹살과 최고의 마리아주를 보여준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고요 남부론과 북브론 북브론 마을 제가 전시간에 설명해 드린 마을 코로나슈 그리고 에르미타주 크로즈 에르미타주 그리고 콩드리에 남부론 론 또는 꽃두 뒤로녀라 표기되면 남부론이라는 것 이거는 론 와인의 키포인트이기 때문에 꼭 마을의 이름과 그리고 라벨은 유념해서 꼭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간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